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마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을 방문해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그런 애로점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읽고 그 기사는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80조 원을 쓰고 합계출산율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낳는 출산율이 0.75명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저출산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과거의 인구정책은 철저히 반성하고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지역균행발전 등 해법을 제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저것 잡다한 일들을 대통령이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일정에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사안들은 그렇게 다룰 만한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지난 10년간 인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극감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백세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제가 이제 기사를 딱 읽자마자 그냥 당장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이야기. 아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수나 배우와 마찬가지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관객들이 지지도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배우와 같이 그렇게 인기도를 계속 보면서 그냥 사람들 구미에 맞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무선수를 쓰더라도 아마 이 저출산의 거대한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다기보다도 불가능할 겁니다. 저출산 추세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수십조 원 정도 투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0.75에서 0.70이나 0.65 정도로 내려앉겠죠. 그렇게 아마 결론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정책을 쓸 때는 사업가들이 물건을 나 이런 것을 출시할 때는 항상 고객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출발이 하는데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관료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출산 정책의 고객들이란 것은 신혼부부들일 거라고요. 가임 여성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한민국의 관료사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문을 갖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왜 안 낳는지.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한국의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죠. 본인이 다닐 때하고 지금 몇십 년 흐른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환경에서 애를 낳아서 키운다. 신혼부부도 고민하겠지만 아이들을 출가시킨 부모들도 그렇게 푸시를 안 하죠. 요즘에 옛날처럼. 애기를 꼭 낳으라든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일이고 또 본인이 잘 안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가임 여성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가 엮여 있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가 엮여 있고 그다음에 직업 안정성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조, 100조 이렇게 쏟아 분다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미래를 어둡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이나 신혼부부들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을 출가시킨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본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말씀하듯이 지역균형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그건 완전히 내가 볼 수 있는 맛이 간 아이디어인 거죠.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거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로 뛰는 투표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마디 말만 보더라도 밑에 참모들이 적어준 것을 소화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어둡게 보는 겁니다. 미래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께 보시기 바람 좀 깨어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만일 출가시켰으면 선거 공정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자, 손녀 나으라고 제초가 아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청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근본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잡단은 뭡니까? 그런 주제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 사설들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초클레이스님께서 말씀 잘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정성 그 수사에 집중하지 왜 저출산처럼 자신도 잘 모르는 분야에 기웃거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말씀 잘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혀 잘 모르는데 참모들이 써준 걸 읽고 다니니까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나그네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할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아이든 어른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자기가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나면 그러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조그레이스 님이 한 번도 말씀하셨습니다. 280존을 투입해도 못하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우리 애한테 애 낳은 말을 안 합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조그레이스 님 말씀처럼 누구를 봐야 되냐? 가임 여성들하고 신혼부부들하고 아이들을 출가시킨 부모들을 입장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아이들을 출가해 가지고 가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 제발 낳아달라고 이렇게 이런 겁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부모들이 아주 적을 겁니다. 그게 핵심이 있는 거죠. 어둡게 보는 겁니다. 어둡게. 리 미희 님이 출산률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다운 삶,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레지나 님께서 지역 불균형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하얀 님은 본인이 잘하는 수사나 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혜 님은 검찰특수통답게 부정선거 등 수사지의나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주제, 저주의 단위지만 사람들이 다 냉소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겠습니까? 지금 공병호 TV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사이에 가입자를 한 2천 명 정도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가입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입이 해제가 돼 가지고 선거부정 콘텐츠를 내게 되면 천명이 못 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꼭 한국 사회를 보면 무슨 사회가 생각나는 거 아니까 그냥 투명 항아리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어떤 세력들이 원하는 정보만 유통시키고 나머지는 철두철미하게 숨기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멀쩡한 채널에서 뭡니까? 2천 명, 3천 명의 가입자를 뭡니까? 해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가입자가 계속 줄일 도록 만드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콘텐츠들은 다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만 달라진 거죠. 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사회가 거의 뭐 이게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라도 이런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한테 전교조는 시험을 못치도록 그렇게 하는 단체협약을 맺어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런데 자식들한테 애 많이 나가 잘 키워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60몇만 정도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에서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210명입니다. 이렇게 단합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당순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봉창이나 실컷 두드리고 다니다가 임기나 마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임기는 마치도록 해주겠죠. 그쪽에서. 핵심적인 사안을 그냥 공격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허구대가 멀쩡한 사람치고는 야무진 사람이 없다는 옛날 말이 그대로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石 aussi. 생략. 후회적ercase. 소통 주지. 후회적ercase.